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드디어 파이널 시작합니다 장풍이의 이 파이널 강좌 제목은 241114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숫자 6가지일 것입니다 241114 2024년 11월 14일 수능 결전의 날입니다 이제 파이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벌써 파이널이에요 그죠?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 우리 풍만 애들이 지구과학원 지존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달려와 주셨습니다 기출문제 지구력도 풀었고 지속력 지혜력 그리고 지위력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시간 노력했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딱 한 달입니다 정말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은 역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해내고야 만다 나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파이널 강의에서는요 장풍이가 잠깐 소개를 해보면 교환은 다운받습니다 교환은 다운받고 핵심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체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올해 작년 필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한번 요령을 파악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당일 우리는 아주 라이브한 이 개념과 기출 문제 유형 분석으로 우리는 수능 날 바로 적용을 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강의가 컴팩트하게 6강으로 짧습니다 이 6강으로 장풍이가 구분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6월 9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6월 9월 모평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그 문제들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6강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소름돋는 그러한 단어 내용 고지자기 복강 나오지요 절대연령과 상대연령 요즘 절대연령에 대한 문제가 얘들아 그냥 옛날처럼 아주 그냥 심플하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안 나와 그렇지 여러분들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우리가 이뤄봤듯이 치러봤듯이 굉장히 까다롭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구 외적 요인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라던가 경사각 20률에 따라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받는 에너지의 양 이런 등등의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틀리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물리량과 진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죠 계산 문제 외계행성계 탐사와 허블법칙 그렇습니다 이런 허블법칙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계산을 할 것인가 어떻게 빨리 추론해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요령을 이번 시간에 아예 파이널로 잡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주 팽창 이건 얘들아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하고 무조건 출제가 되는 이 여섯 개의 단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오답률이 가장 많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 여섯 개의 개념 그 여섯 개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식스 센스 여섯 개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요령을 파악해서 라이브한 상태로 수능장에 들어가자 라는 것이 바로 이 파이널 강의의 목적입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항상 자기가 부족한 단원이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이게 약해 나는 이게 약해 그러면 얘들아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수능은 무조건 틀려요 약하다는 생각을 아예 들지 않도록 어 나는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갔으니까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짧고 임팩트 있게 하지만 굉장히 강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픈은 10월 16일 날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막바지 스팟 낼 수 있도록 장풍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 그리고 기출 같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요령을 배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강의에 대한 기본 개념은 지존력 또는 지속력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한번 꼭 숙지를 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의 교환을 다운받아서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막히는지 나의 그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파악하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도 모르는지 그냥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요 강의를 통해서 채워간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학습 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이 파이널 241114 강의는 여러분들의 굉장히 효율적이라 장품인은 믿습니다 자 우리 압도적 자신감 내가 부족하다 난 할 수 없다 내가 늘 그렇지 뭐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 한번 마지막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1114의 요 배경화면은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 다시 한번 머리를 싸매자 라는 의도입니다 우리 풍마니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루하루 불안하며 부담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풍마니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그날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인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니들 1강에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니들 끝까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계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마니 forever for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